구사마리탄 재단과 백향목 교회는 진짜 종료 많이 합니다! 10월 11일 알라마나 호텔에서 개최될 구사마리탄 재단 행사에는 유명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향목 기숙사와 한인 경로대학 우드뱅크와 홈리스 농장 기부금 모험을 위한 특정 공연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콩 한 조각을 나누는 심정으로 티켓 많이 많이 구입해 주세요! 티켓 세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You are all good! 작은 정상이지만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사의 작은 정상입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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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